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오늘 11월 15일 화요일 부양란 난초여행 98회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식사 맛점 하셨죠? 저도 간단하게 먹고 오늘 아침에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바쁘고 이래가지고 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몇군데 갔다가 제품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까? 그죠? 조금 바쁜 일정을 가고 내일도 또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유튜브 분갈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덴드로빔이나 카틀레아에 길러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맨날 판매 방송만 하고 꽃자랑만 하고 그렇게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난초를 기르는 방송 그죠? 이런 교육방송을 많이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멋진 난초여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양에서 건강하게 기르던 난초 요거는 몬테아줄입니다 몬테아줄 참 멋있게 잘 피웠습니다 그죠? 몬테아줄 저는 몬테아줄하고 에드워드하고 좀 많이 헷갈려요 에드워드는 약간 위가 긴데 몬테아줄은 이렇게 땡글땡글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구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헷갈릴 때가 좀 많습니다 요거에 이제 우리 부양이 어 그래나 부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물방울이 된건데 물방울이 된건데 요거 하면 요렇게 필 땐 좀 지저분하게 요렇게 핍니다 그래도 피곤하면 꽃은 예쁘게 되는데 올해 첫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어 셀러리인데 요기 음 부양 꽃미남이 음 몇 년 전에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대만에서 수입해 오가지고 어린모로 저희들이 길러가지고 꽃핀 사이즈가 됐을 때 5만원 6만원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래가지고 밸브를 좀 많이 붙여가지고 전진이 4,5개 되었을 때 10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된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꽃이 피니까 어 뭐 저는 기대 잘 하시고 어 예쁜 꽃 많이 한번 길러 봐 보세요 길러 보시면은 꽃이 멋지게 제가 제가 봄바로는 멋진 꽃인데 요정도 돼서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선별 했다 그러면은 음 이삼 20만원 효과하는 그런 꽃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멋진 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 지금 요 안쪽 요쪽으로는 보면은 꽃들이 막 계속 꽃성이가 다 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달고 있어 가지고 어 저도 조금 올해는 꽃이 너무 많이 피니까 그죠 아 요 아이가 우리 부양 이래가지고 BY NUMBER NUMBER 2 아이있습니까 거기에 모주로 썼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기 때문에 요 올해도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음 요 아이도 지금 요 아이도 이래가지고 모주로 들어갔던 모주로 들어가지고 아직 종자 생산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나오지는 않았고 병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아마 내년 후반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어 예쁘게 멋지게 잘 키워서 어 멋있죠 그죠 어 꽃이 딱 플라메가 딱 들어가지고 그죠 어 요 꽃들 꼭 해가지고 예쁜 꽃들을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음 저희들이 자랑하는 노을이 그저 선셋 어 여기에 물방울이 여기에 꽃이 피어 가지고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항상 묵울방울을 요렇게 좀 필 때는 지저분하게 그렇게 팁니다 피해 가지고 나중에 예쁜 꽃들을 진짜 하는데 여기 또 옆에 또 하나 꽃 날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 뒤에도 또 하나 달고 나오고 있고 어 세군데서 올해는 꽃이나 우리 부양에서는 종자 음 대박이 됐습니다 요거는 누즈 매직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거 꽃이 지금 뒤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 전시회 오시면은 무조건 아니 있습니까 대박입니다 전시회 오셔가지고 구경해 가지고 아 전시회 일정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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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토요일 양일간 입니다 양일간이기 때문에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때도 아니 있습니까 꽃이 아마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올해는 지금 뭐 복 받은 것처럼 아니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우리 이제 그 전시장은 한번 이래 가지고 꼭 진일 해놨는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언제 얼마 전에 우리 작가 그 그 요거 해 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요것도 아 제가 길어 보고 싶은데 가격이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되었습니다 아 아 이쪽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에요 어 우리 저쪽에 안에 오시면은 저기는 완전 열대 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정글이 보이죠 정글이 되어가 있습니다 정글이 되어 있고 어 히피커스도 지금 딱 전시대에서 맞춰가지고 전시회 때 맞춰가지고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맥시마가 요거는 요거는 저 어디입니까 저 진안티포에요 진안티포인데 올해 막 꽃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일주일 10일만 늦게 피도 아니 있습니까 전시회 때 아니 있습니까 한껏 뽐자락 나는데 요거는 그때 되면 조금 퇴색 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요 밑에서 신하들이 꽃들이 아니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아니 있습니까 꽃이 피기 때문에 어 전시회 언제든지 오셔도 아니 있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서 한 두 달 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신화 밀어 올리고 꽃 나오고 아 이게 또 뭐 이게 꽃이 꽃이 거의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신화 행성 되면은 꽃 나오고 신화 행성 되면은 꽃 나오고 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주의 유력입니다 대주의 유력이고 고추가 고추가 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엔젤 그죠 엔젤이 올해 또 이렇게 핍니다 이게 실생시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바깥으로 나오질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빨리 바깥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건데 그죠 꽃 봉우리 큽니다 이것도 꽃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한번 밟아보보세요 꽃이 너무너무 큽니다 236번 인데 음 여기에 꽃도 아니 있습니까 지금 진짜 정말 좋습니다 여기 저번에 신쿠니테나리 불발됐던 거 음 여기에 지금 꽃이 여기저기 아니 있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꽃이 나올 건 1개 2개 3개 4개 음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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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나마다 나오고 시나마다 나오는 게 지금 다 빼지 빼지니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10대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2월달 전시회입니다 아 여기에서 또 막히 오늘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요거는 어 이게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이게 했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깜빡하고 아 파리젠이라고 이게 교배종인데 아니습니까 옛날에 이제 저쪽에 한 10년 전에 제가 어 뭐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우리 매장에 가지고 왔길래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지금까지 꽃을 가지고 있고 야 이 꽃 매력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아 꽃 좋네 그죠 이 꽃이 오벤자리 동년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또 넬리아 교배종인데 예. 참 번식도 안 되고 안 있으면 이제 겨우 세개 번식을 시켰습니다 세개 번식시켜 가지고 언제부터 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있으면 떼주지는 못합니다 내일 한번 더 여기에 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펄이 원이지요 뭐 보이지 뭐 이 화면상으로는 펄이 빛나는게 안 보일 거예요 이 노란꽃 이 노란꽃 이 노란꽃 꽃달림도 좋고 이게 한 송이에서 4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꽃달림도 좋고 참 매력적입니다 아 여기도 저 뒤에서도 다 이렇게 달고 놓을거에요 멋있죠 이것도 이제 2개가 번식이 됐네요 이거는 제가 그때 부양에서 선비를 했는데 요거는 뭐 이게 제가 요것도 안시스 교배종인거 같은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씨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햇빛송이 피어 가 있습니다 햇빛송 햇빛송도 뭐 이래가 많이 피는데 두합은 가지고 있는데 어제 하나번 보내는 바람이 아니 있습니까 어 조금 어 어 조금 서운했습니다 서운하고 한번 하나번 보내고 서운하고 아니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아 요놈도 아니 있습니까 계속 꽃 달고 나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신화가 계속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요 아이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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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꽃은 계속 달고 노는 아이들이에요 이 향도 향도 참 상큼하게 좋습니다 이 솔향 비슷하게 그렇게 나는 향인데 정말 예쁜거에요 예쁜거에요 저것도 문을 흘기는 흘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그 흥분 흘어 버리고 나면은 1년에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만 봐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 때문에 했습니까 제가 허물지 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 제가 분출을 하면 아니겠습니까 분출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꽃이 요만큼 컸습니다 꽃이 컸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하얀 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 어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이거는 이 덴파를 넘어가진 안하고 덴드로비움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요하이도 음 요하이도 꽃 정말나 있음 이게 예쁜 꽃이예요 그죠 음 아 요기도 피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어 어 오키드쇼 이게 이게 정말 오키드쇼예요 야 많이 폈습니다 갈비님 요렇게 피었습니다 요렇게 피해가지고 음 갈비님 기다립니다 이것도 꽃이 지금 한 요거는 11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여기도 연한 티보 어 꽃 컵니다 야 음 쉐미알바 안있습니까 아 꽃 많이 붙었습니다 위에도 두성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거 가서 보고 물을 조금 줘야 되겠어요 잎이 보기 보기가 안 애처로울 정도로 피고 뭐 쭈그러져가 있습니다 아 아 이게 멋지게 샐러리도 피고 있는 이 큰 대주인데 어 어 요다음방송에 내보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멋있죠 정말 이 맛에 꽃들 키우고 이 맛에 있습니까 아마 정성을 다해서 있습니까 이렇게 기르는 것 같아요 어 뭐 하나만 그 해가지고 주름 잡을때도 없이 어 다리밀고 다리나는 것은 바느닷하게 이렇게 핀다 아입니까 그죠 어 피고 요 뒤에 엘도라도 한번 봐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건강이 나요 여기 전시회 안있으면 뽀드나게 안있습니까 가운데 쫙 앉아있으면 아니 있습니까 저희도 참 뭐 좋았을건데 아 아 아 아 아 요것도 셀룰로 지금 피어나고 있는 중에 피곤하게 이것도 꽃이 굉장히 좋을거 아 아 요기 셀미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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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하나 매력적이네 요게 지금 오늘 피었는데 오늘 피었는데 가예 페탈에 약간 터치푼 터치푼 터치를 해가지고 분질을 했네요 요게 꽃이 조금만 더 컸었으면 좋겠는데 꽃이 조금 작은게 아쉽습니다 어 내년에 올해 첫꽃이니까 내년에는 큰 꽃 피겠죠 그죠 음 요거는 연한 티프로 연한 그 잼알바를 피었다가 연하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 그런 종이입니다 이즈미투 입니다 요게 아직도 꽃은 건강하게 안 있습니까 아주 예쁘게 잘 피어 가 있습니다 이즈미투 요게 또 오늘 이게 새로 태어나는 바론이에요 바론 셀프 요게 요거 하나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처음에 작년에는 물방울 꽝이었는데 올해 아니었습니까 엔젤마크가 한쪽만 들었었습니다 한쪽만 들어가지고 왜이렇게 작년에 꽝이었는데 왜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었습니까 피어보니까 역시 마늘의 프린세스 타입으로 꽃이 한쪽은 아니었습니까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물방울이 참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물방울이 되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뭐 뭐 진짜 대박나는 일이죠 그죠 음 그래도 이정도로 피어주면 해도 큰 다행인 감지덕기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야도 요야들 사신분 아니었으면 많이 궁금하실거에요 삼백 어 삼백 몇번이에요 삼백일번 삼백한잎에서 어 이 안은 꽃이 그 향이 좀 독특합니다 음 이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독특한 일반 워크리아네 향하고 향해서 향이 조금 더 더 더 안쓰면 강한 톡 쏘는 향이 납니다 음 요것도 꽃 멋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음 세메알바가 멋지게 핍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세메알바가 여기 안에 물이 들 것 같아요 요거는 페롤라 플라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 여기도 음 우리 교수님 요거는 요거는 에드워드예요 아까 그거는 몬테아줄이고 에드워드는 여기에 약간 살짝 이렇게 끝이 둥글고 그죠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그 밑에 재능적으로 요거는 에드워드고 어 저쪽에 아까 봤던 거는 몬테아줄이에요 요거 이게 몬테아줄이 요거 요거는 에드워드하고 몬테아줄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거에요 음 델리카타큐어 어 이게 어 뭐더라 이게 델리카타큐어인데 음 판타지아 그죠 이게 세메알바에서 있으면 요렇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점점점점점 물이 들어가서 요정도로 변하는거에요 세메알바를 필 때는 세메알바를 피해가지고 요게 진한색 보이죠 여기 진한색에서 요게 이게 또 연한 그거를 해가지고 피했다가 요정도 색으로 나올 때 요기는 아주 진했었어요 에 둥근 다리 떠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게 색이 진하게 되니까 요 색에 묻혀 버린거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델리카타큐어 올해 꽃이 한송이 두송이 세송이 네송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송이 피었습니다 조그마한 화분에서 열한송이 피었습니다 이게 정말 꽃달림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요기도 티퍼가 피고 올해 첫 꽃이 모종 사가지고 첫 꽃 이게 6년만에 제가 꽃들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필건데 이게 제가 갈리 소홀을 해가지고 못 피어가지고 지난 그 앞년에도 필건데 갈리 소홀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뭐 쟤도 이래가지고 직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갈리 소홀을 해가지고 그 꽃들 못 피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이제 하니까 꽃이 피네 요기 엘리자베산 요 올해 아마 꽃 대박 났었습니다 이게 꽃대가 한 20개 정도 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마감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예쁜 꽃들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안 있습니까 제가 또 길러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처음에 이래가지고 내년에 꽃들 한번 더 길러 봐야 되겠지만은 스톤필레하고 나피스 나줄리 일본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그리싱을 했는데 이게 나피스 나줄리 화형은 닮았지만은 이게 닮았지만은 조금 꽃이 우글거림이 있어요 우글거림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멋지게 큰데 이제 새벽이 좋아지면은 꽃도 좋아지겠죠 그죠 알벤센스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음 이것도 우리 전시회 전시회 이제 판매 코너에서 두 번이나 발병된 발병 그 불발되는데 요거는 제가 목부에 요거는 저희 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연구보존으로 남도록 큰 굴피에 올해 대대적으로 큰 대주 요거는 우리가 종자를 했던 가구 이런거는 대주를 목부에 붙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할 거에요 여기에 올해 귀한 손님 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넬리야 그죠 아주 예쁘게 피네 고상스럽게 지금도 넬리야들이 아니십니까 멋있게 잘 피고 있습니다 잘 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도 수수하고 좋죠 이건 지금 피는 아니고 이것도 반듯한 꽃이 정형으로 반듯하게 피네 꽃이 좀 작아서 불만입니다 입속에서 창고로 입속에서 나왔습니다 화면이 피었습니다 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세미알바인데 세미알바가 조금만 있으면 색상이 연핑크로 이렇게 삭 돌아가 가지고 조금 그래도 멋이 있습니다 옆에 이게 뭐 이제 물감이 안 있습니까 여기가 딱 들어 가지고 실비추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썩나 들어가 있고 여기 다스베이드 안 있습니까 맥시마 누브라 누브라 이렇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올해는 뭐 때문에 한 송이밖에 안 피었습니다 한 송이밖에 안 피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신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여름에 또 한번 더 필 것 같아요 맥시마가 한번 더 피우면은 그때는 조금 많이 나오겠죠 그죠 많이 나오고 여기 이번에 진짜 귀한 거 우리나라 요 개체가 처음일 거에요 이게 맥시마 콩칼라 콩칼라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콩칼라 꽃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안 있으면 전시에 오면 활짝 안 있으면 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쪽에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 저희들이 가면서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부양에 목부 꽃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 안 있으면 제가 한 개 한 개 또 보여 드려야죠 그죠 아 부양에서 이렇다는 거 전시에 오시면은 미리 맛보기 식으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아 요게 올해 꽃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습니다 아 직접 보고 싶죠 그죠 아 여기도 그라나가 부작을 했던데 작년에 지난해 부작을 했던데 꽃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오셔서 많이 많이 구경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는 저희들 오시는 분 한해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선물도 만들어 봤습니다 선두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 가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행복한 난초 여행에 같이 즐겨보시도록 하고 음 전시에 나중에 참가할 때 아니겠습니까 혼잡한 걸 위해 가지고 당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전 9시부터 4시까지만 우리가 여기에 밤에 이제 스크린이 내려오기 때문에 4시까지 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 전시 일정이요 전시 일정은 12월 그 10일 11일 양일간 합니다 토 일요일날 꽃가 있습니까 그거 하시고 오시면 오실때 주소가 경남 진주시 미체면 뻘땅리 544 네비 네이버 지도나 뭐 이래가지고 티맵을 검색해 가지고 오시면 여기까지 딱 입구까지 아니겠습니까 꼭 전에 들어옵니다 요것도 올해 아니었으면 여기에서 꽃이 아니었습니까 한 20송이 피어날 것 같아요 올해 여기서 여기 안에서도 꽃이 나오고 색 대비가 아주 진하게 다 그렇게 제가 구비를 해 가지고 꽃이 한몫이 피었으면 되는데 꽃이 한몫이 안 피고 조금 다르게 피네요 다르게 피기 때문에 요거 지금 앞으로 한 4 5일 있으면 활짝 펼 것 같습니다 펼 것 같고 여기에도 안셉스 안셉스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덴드리비움 안 있습니까 덴드리비움도 전시회 때는 필지 모르겠는데 꽃이 뽕뽕뽕 나오고 있죠 그죠 뽕뽕뽕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오시면 이 꽃까지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에요 여기도 보면 꽃이 뽕뽕뽕뽕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이게 전시회 하는데 전시회 하는데 저희들도 애드상은 많습니다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뭐 여기 저기에 듣지 못하는 그런 자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분들 한개 한개 하나 하지 못하는 걸 했을 때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되면 안 있습니까 박수치는 그 사람은 정말 복받고 오래오래 잘 삽니다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픔 배가 아프면 그거는 자기한테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그죠 그냥 만나는 사람보다 칭찬하고 내 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한 사람 잘난 사람이 있으면 항상 격려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는 그분이 정말 나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 그죠 정말 그냥 여기다 한번 봐보세요 안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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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너무 위에 붙였다고 할 수 없이 내년에 뜯어가지고 다시 한 30cm나 다시 내려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분 이게 목 아프게 위로 쳐다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 30cm 내리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음 꽃들이 요거 요 조그만한 꽃이 있죠 요거 전시에 오면은 큰 꽃이 피입니다 큰 꽃이 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안했습니까 잘 피도록 한번 해보고 아 여기 꽃 대박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딱 피죠 이게 한번 쳐다봐보세요 이것도 올해 나는 이게 꽃이 한 다섯 송이 나오질 않는데 불행이도 세 송이만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한 일곱 여덟 송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꽃 한 다발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여기는 지금 꽃이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셔서 많은 구경 그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격려 지도 변달해 주시면은 부양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어 더욱더 발전해 가지고 대한민국 아니십니까 난초교에 선두 어떻게 서는 선두주자가 되어가 아니십니까 그죠 전 세계가 우려 볼 수 있는 그런 부양이 되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어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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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래차 난초 방송은 정말라 아니십니까 그죠 난초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는 걸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그죠 이렇게 새롭게 한번 우리 부양 우리나라 대한민국 카틀레아 역사상 아니십니까 최고를 이루어 가는 아니십니까 그런 부양 부양 난초 전시회가 되도록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부양가족과 우리 카페 회원 구독자 이런 분들 하고 협력해서 더욱더 아니십니까 빛나는 발전 전시회가 되도록 아니십니까 저는 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 또 다음주 99회차 난초 방송 그죠 즐겁게 제가 한번 꾸미보도록 하고 음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뭐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시에 어 예쁘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